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게요? 네, 저희가 두 번째 장소로 경주 읍성에 왔는데요. 와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인생샷을 만들기 위한 걸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스팟들을 정해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오는지 또 어디 배경이 예쁜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딱 두 장씩 카드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어디서 사진을 잘 찍어야지 인생샷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줄까요? 말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보여드려야지. 아, 비인인가? 이거는? 어, 이거는 아니네. 오케이, 그럼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인생샷을 얼른 한 번 찍어볼까요? 맞습니다. 인생 감성샷을 또 찍으려고 필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셋 셋씩 두 팀으로 나눌 건데 이거를 두 대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 팀이 먼저 갖고 갔다가 나중에 접선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삼을 나눠서 찍으러 가볼까요? 예, 시간!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스팟. 끝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스팟을 이제 포에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여기 위에를 보여줘야죠. 짜잔! 예쁘죠? 완전 예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느낌 알죠? 이런 느낌. 감성. 이 느낌? 이렇게 사진 찍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V라이브에 하나 남기자. 그래, 이렇게 놓고. 아, 근데 배경이 좀 보여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됐다. 완전 귀여운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느낌으로 필름 카메라로 또 찍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찍어야 이게 담길까? 이거를 이렇게 밑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찍는 우리의 모습. 내가 들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찍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찍는 거야. 좋아.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지 쉽게도. 안 감았잖아. 안 감았잖아. 안 감았잖아. 너 필카의 기본 찍으려고 했지? 이렇게 찍어야 되나? 그럼 천장이 나오려면? 천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 보여요? 보여 보여. 이렇게? 완전 바닥에 넣을 거예요. 응, 이렇게. 찍는다. 나 이렇게 그냥 몰라? 하나, 둘, 셋. 잠시만.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자. 그래?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고 있나요? 원래 사진 찍을 때 이 정도 노력하잖아요. 당연하지? 나도 손가락에 힘이 없지? 할 수 있어. 봉배! 이게 나왔을까요? 근데 혹시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2명씩 찍어주자. 좋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먼저 우리들 이렇게 쭉. 그래! 제가 다시 또 대면서 볼게요. 내가 완벽히 보자 해놨단 말이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 완벽해. 어, 완벽해. 잠시만. 아니, 잠깐만 우리가 안 보인다. 이리까지 이렇게 놔줬어. 잠시만. 천장이 나와야 되잖아. 미안해요. 일단 V1. 근데 너네 얼굴은 잘 안 나와도 되지? 괜찮아. 미리만 씨름에 나오면 돼. 방금 얼굴보다 풍경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어. 하나, 둘, 셋. 약간 목이 좀 잘리게 될 거 같아. 목이 잘렸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괜찮은 거 같아요. 언니 잘라. 언니.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돼. 아 그래. 근데 내가 서 있는 게 더. 어떻게 찍어야 돼?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나 나와? 완전 나와. 하나, 둘, 셋. 근데 언니 카메라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호에버. 저희는 지금 인생 샷을 찍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경제 음성에는 스팟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어디있습니까? 저기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벌써 시작. 컴온! 오! 날씨가 너무 좋아!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친구들! 하늘 한 번 보여줍니다. 이것 봐요. 안 보이나? 예쁜 하늘. 친구들이 위에 있겠다. 바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예쁘죠? 이거 되게 무겁다. 가보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행 온 느낌. 정말 되게 예스러움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섞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색감이 엄청 좋아요. 저희가 지금 2층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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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어디 있니? 고정 좀 시켜놓고. 여기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면 경주가 다 보인대요. 맞아요.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 바로. 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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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독님들을 제가 막 찍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뒤로 가서. 어디 계시죠? 여기에서.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을 찾지 못하면 우린 두 번째 스팟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좋아요. 자. 저희의 두 번째 스팟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요. 바로 이곳이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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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입니다. 잠깐만. 너 머리 완전 빨간색으로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여기 문을 닫고. 아. 아. 잠깐 안 닫이잖아. 이게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봐요. 그러면 그냥 여기 이렇게 앉자. 여기. 얘를. 얘를 고정을 시켜주자. 이거 한 번만 들어줄 사람. 한 번만 들어줄 사람.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를. 야. 잘 왔어. 한번 찍어줘. 어. 조금만 밑으로. 헤이 컴온 걸스. 컴온 걸스.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완전 완벽해. 온다가 찍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셋이 무슨 느낌으로 찍어볼까? 그. 옛스러움과. 지금의. 한국의 아름다움과 경주의 미를 느끼면서. 잠시만요. 아 근데 왜 여기에 보고 있지? 야. 조심해. 온다가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잠시만 안 돌렸네. 괜찮아요. 극적 극적. 이거 된 건가? 돌려줄나? 어 내가 돌려놨어. 조심해. 하나. 둘. 셋. 예스 베이베이.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예스 베이베. 우리 에이그라자. 비 케어풀.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 스팟에서도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아주 진하게 남겼고요. 자 이제 다음. 주세요. 다음 친구들을. 만나요. 가볼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저희한테 카메라를 넘칠 시간이에요. 안녕 이따 봐. 바이바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우리. 두 번째 스팟 가야 돼요. 안녕. 근데.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맞나? 우리. 사진 한 번 보자. 조심하세요. 어디지? 여긴데. 문이에요. 문. 문. 근데 있잖아. 나 길치야. 나도요. 내가 한 번. 봐 볼게요. 야 근데 여기 맞는 거 같아. 나 맞는 거 같아. 어. 너 맞는 거 같아. 완전 천재였다. 여기. 나 완전 천재였다. 여기네. 우와. 여기. 여기서 찍으면 돼.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서서. 저기 뒤를. 우리를 찍어줘야 돼. 맞아. 그래야. 똑같이 나와. 나와. 맞아. 와 근데 지금. 근데 너 왜 우리 정수리와 찍고 있어. 정수리 방송이야? 정수리 방송. 언니야. 아니 우리. 우리가 다 같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찍으면 돼. 여기서. 여기가. 여기가 맞아요. 이거 카메라를 짱고. 와 이거다. 와. 근데. 아니 아니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랑 이거랑 다 나오려면 좀 어렵겠다. 어떡하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 우리 얼굴이 나오게 해. 아. 승용보다 얼굴로 찍는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와. 와. 와 여기 시원해. 와. 바람으로. 오. 우리는 찍어달라고 하자. 일단 셀카모드. 셀카모드 가능할까? 맛있고. 간장은. 이렇게. 이렇게. 쭉 고연해요. 어때? 나 좀 멋져?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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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멋져. 사진에서 한번 찍어. 이렇게. 어. 밑에 돌멩이가 한편을 하는 건데. 여기. 미아의 노출이 망해하네. 해가 시렸거든. 여기. 여기 문이랑. 여기 진짜 딱이야. 문이랑. 여기 진짜 딱이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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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내 눈 찌렀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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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찍어줘.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내가 잘 못 찍어. 어. 어. 근데 이게 맞아요? 어떻게 찍었냐. 약간. 여기 있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야 나 배워카. 우리 같이 셀카 찍었어. 근데 있잖아. 우리 필름 카메라로 찍어야 돼. 맞다. 맞다. 어. 저기. 여기 우리 방송하는 거 알지? 어. 저희.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서로 찍어주는 거. 어. 어. 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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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닷이 누군데? 은닷? 은지야. 응. 나 이거 너무 찍고 싶어서. 나. 내가 이렇게 타봐. 우리도. 지금까지 다음에 이렇게. 만약씨가 제일 빨리 오면 돼. 오케이. 지금 약간 우리 감성샷 찍을 거거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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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너네 왜 너네 둘이서만 찍냐? 야 왜 나는 안 끼워주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괜찮게 나왔어 와우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끝 뭐야? 오, 완전 느낌 있어 괜찮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내가 좀 이렇게 기가 막히도 찍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우리 필름을 언제 찍어? 우리 빨리 저기 뭐냐, 우리도 찍어달라고 하자 애글 여러분 자기야 애글 여러분 저 혹시 안녕 혹시 한 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파이버 과 사진 찍기 파이버 댓글권 지금 말하러 가 말하러 갔어 우리도 한 번 찍어줘요 그래 지금 다들 셀카 찍기 아니, 풍경 찍는다면서요 찍었다 풍경 찍는 사람들이 셀카 찍고 있어요 봐봐, 봐봐 언니, 여기 앞에서 찍은 뮤직비디오 딱 찍어버려 예쁘게 찍을 자신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목까지 말게 네? 목까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우리 하나, 둘, 셋 지금 아주 예쁘게 친구들 잘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찍고 있습니다 나이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봐봐요 저희가 이렇게 또 예쁜 스팟들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우리 포에버 경주에 와서 꼭 이렇게 예쁜 스팟을 찾아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이빠이 안녕